아, 진짜. 조셉이 상당히 오늘 출연하실 분. 눈물이 좀 벌써. 그러니까 조셉과 예전에 좀 인연이 있는 분이. 너무나 오랜만에 반가운다. 그런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물 흘리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? 벌써 이걸 보고 이러니까 좀.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. 아, 그래서. 네, 이 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. 제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. 그래서 조금 약간 망감이 교차하는 느낌. 네, 많은 망감이 교차하는. 아마 만나면 바로 울컥할 수도 있지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TV는 사랑의 식구가 아닌데. 네네네. 시작하자마자. 아, 반갑습니다. 끝